가기사는 증시각독이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독이 시청자로운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문경에서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오후 한국 마감에는 참여할 예정이고요 일단 오후 오전까지는 여기서 좀 여유를 부리다가 갈 예정입니다 이곳을 와보니까요 여기가 정말 산이 많네요 그리고 굉장히 추워요 아침인데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상당히 춥고 산이 깊다 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맑습니다 이 문경세대에 한번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문경시에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시장 5월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어지고 미국도 이제 큰 건들이 지나가서 6월 중순까지 FOMC가 개최되는 6월 중순까지는 일단 큰 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장 우리에게 쇼크를 매겼던 건 뭔가요? 쇼크를 매겼던 한 가지는 100만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고용재표가 턱도 없는 26만 나오면서 시장을 휘청하게 만들었던 대목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뭔가요?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빠르게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테이퍼링의 빠른 시작이 정책금리 인상을 언제 시킬 것이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되는 5월 한 달간의 우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려만 했고 걱정은 했지 시장은 오르락내려가다 거의 제자리로 끝났고 다운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반대로 2%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던 것이 5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신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중요합니다만 한국 시장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시장은 소강 상태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린다는 걸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이 테이퍼링으로 관해서 큰 폭의 하락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작은 파도야 얼마든지 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5월 후반부터 눈에 확 띈 부분이 있죠 바로 뭐죠? 뭐죠? 네, 환율입니다 환율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일본 엔하가 굉장히 큰 약세예요 일단 100엔당 1000엔 수준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고 빠르다면 6월달 안에도 100엔당 1000원 하는 것을 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엔하의 약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일단 일본 경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음모론까지 가기 전에 근본적인 거 한번 깔고 가세요 보통 자꾸 음모론으로 가 야, 미국과 일본이 다 나버려가지고 아, 일본한테 뭐를 얻기 위해서 엔하의 약세를 주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한 단계, 나는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도쿄일레트로닉 등등의 이런 반도체 주요 장비 회사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미국 내에 반도체 파운더리가 잘 설계되고 그래야 미중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봐하지 말고 일단 일본 경기가 안 좋아 이번에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우리보다 지금 10배 이상 많은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서 개판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경기가 그 다음에 지금 올림픽은 해야 되겠는데 깔아놓은 건 있는데 올림픽도 못하게 생겼고 지금 혼자 전국체전하게 생겼어요 지금 일본은 아무도 안 가고 일본 사람들끼리만 하면 전국체전이지 그게 하여튼 간에 어찌 되었건 자,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이 나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 주시해야 되고 도대체 진짜 나중에 가서 음모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죠 중국 위안화 강세 자, 이것도 음모론 가기 전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4월까지의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예요? 1570억 달러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전년 대비 3배에 그리고 재작년 대비 2배 이상의 2배 수준의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까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못 실어서 못 보낸 게 많으니까 아니겠지 그러면 경상 흑자가 계속 되니까 결국은 방어를 했던 즉, 어떤 방어? 위안화에 강세되는 것을 방어했던 중국 당국이 일단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제 수출은 충분하니 그동안에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뭘 많이 받았어요? 관세를 많이 두들겨 맞았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관세 악화된 것들을 커버리지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무역수지가 이 정도 많이 난다는 건 뭐냐면 수출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양쪽으로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쌍순환으로 따져보면 내수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내수 쪽에 강세를 해주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허용한다 이거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환율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왜냐하면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되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를 봐라 중국 소비 관련주를 봐라 라고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달부터 그리고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잘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국 위안화 강세가 되어진다면 원자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잘 봐야 됩니다 자 5월달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빗줄금속 가격이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5월달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네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하고 철강사 한 번 때려 두들겼죠 그러면서 한 번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구리값은 런던 시장 기준으로 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자 이제 안 움직이던 금값이 19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6월달에도 유지될 것인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 중국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중국이 강력하게 컨트롤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자 거기에 따라서 외국 친구들이 중국에 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 마감이 이제 재밌어져요 요즘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아 맨날 빠져가지고 아 이랬는데 중국 시장이 올라오니까 야 이게 세계 전역으로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국 마감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어쨌든 중국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갈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아시아권에 들어오니까 한국에도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지난 5월간 우리가 중국 마감을 한 달 넘게 지금 두 달째 지금 계속 하면서 느낀 바가 아 외국인들이 한국 팔고 중국 가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6월 15일부터 16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전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고용이 자 고용이 늘어나야 되겠죠 26만 아닌 것 같아 고용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는 60만대 중반 정도 회자됩니다 100만대 얘기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낮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느리게 올라가다 갑자기 한꺼번에 빵 하고 100만 이상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시장에서 어떤 충격과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6월 달에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그거는 이제 6월 달 나와야 돼 고용 지표까지 나와야 되니까 한번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6월 15일, 16일까지는 FMC 회의가 있고 그때까지 특별한 얘기가 있겠어요? 별로 특별한 얘기까지는 없겠지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 정도, 차찬숙의 파도 정도 그 정도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큰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반면 주 중반에 매파적으로 변화하신 연준 총재님들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델라스 연은 총재, 페트리나 하커, 플라델피아 연은 총재께서 이번 주 주 중에 연설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어떤 발언을 하실까요? 네 이분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여기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먹을 것이냐예요 근데 이미 한 거 알고 있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이슈캔은 따면 처음엔 향기가 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된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한 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클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금값을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금값이 1900불을 넘었습니다 금값이 계속해서 강세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용... 제가 워낙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 관련되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무지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 일부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기술 관련 주들이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한 번 이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휘청했던 원자재 주식들이 슬슬 올라요 금값도 올랐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리값도 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냐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쳐들 때 과연 미국과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것들이 눌러져야 인플레이션의 심리가 상당히 눌러질 것이거든요 5월 마지막 주가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약일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심리적 우려감들이 상당히 낮춰졌기 때문에 5월 마지막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고요 5월 달에는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로 인해서 정통주와 민감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오가 1.38% 올랐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빅테크는 소강산태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2%를 했고 S&P는 0.17%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흐름들이 6월 달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또 하나 지난 주말에 시장에 강렬하게 작렬했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안이 과연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라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회성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번 주에 이 부분이 가장 업종별로는 관심이 많은 대목이고요 이번에는 제 느낌에는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 관련 쪽에 그리고 그쪽 밸류체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1일 날 미국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요 1일은 마켓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5월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좀 바뀔 것이고요 랜드퀼스 연방주민자대구 부의장 연설이 있고 델라스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연은 총재 발언 없고 델라스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레일 브레이너도 연준 이사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일은 패트리카 거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이 있고요 애틀란타 델라스 연은 총재 토론 참여하게 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나오고요 5월 자동차 판매 2일 날 발표됩니다 3월은 드디어 고용보고서 ADP의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주간 신교수럽 청구수당 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은 금요일 날 요구 부분에 따라서 여행을 좀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독이마을 여러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잖아요 그러라니 하고 기업에 더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일에 로버트 카플란 연은 총재 패트리카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있고 또 4일에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게 되고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 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고용이 어느 정도 5월달 고용이 비농업 고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와 6월달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주말로 갈수록 점점 강한 곳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벌써 5월 계절의 영월이 올해는 조금 쌀쌀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6월달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그리고 독이마을 분들은 뜨거운 장세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이 강하길 원하는 건 하수들이라는 거예요 시장 보압 정도만 해주면 너무 땡큐 나는 나만의 뜨거움으로 갈 거야 라는 것이 진정하게 이기는 투자자의 길이겠죠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이기는 투자의 길을 가시도록 하죠 저희는 이기는 투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